안녕하세요 나 끝났어? 어제? 결신했어? 그게 누구냐는 바로 예수 자 여기에 보면 잘 나오거든 저 방해검증 문제예요 한 번 더 인증자 같이 들어요 이 화목 우주선을 통해서 우리 캠퍼스에 있는 백성문화대학교 백석대학교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희망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셨는데 그걸 통해서 제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제 안에 있는 신앙을 다시 반성하고 짚어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하 제가 그리스도를 잘하는 것 같아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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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